음악 토요일 날 지난주에 30만이 운집했는데요 이번 주에는 수십만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민주노총 전국민중대회에서 한 10만 명 정도 그 다음에 민주당 집회에서 20만 아마 민주당 집회에서 경찰들이 그렇게 막지 않았다 그러면 가운데를 갈라놨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대중들이 모였을 텐데 하여튼 수십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민주노총에서 한 10만 저도 나가봤습니다만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경찰의 펜스를 밀어버려서 전 차선을 다 우리가 장악했었죠 그런데 이제 축불 대회 축불 행진인가요? 거기서 할 때 하기 전에 이미 아주 약삭빠르게 경찰들이 가운데를 쫙 서왔고 차선을 완전히 막아버리더라고요 저쪽 차선을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8번 출구가 올라갈 수 없을 정도로 붐볐는데 굉장히 위험했죠 갈 데가 없어서 대중들이 굉장히 힘들었던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노동자 대회 그리고 축불 대행진 또 민주당 장외 집회 이렇게 연결된 대회였습니다 나온 얘기들이 더 이상 못 참겠다 윤석열 정권 몰아내자 그런데 이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경찰들하고 신랭이가 붙어서 민주노총 조합원들 6명이 연행되고요 9명이 부상됐다 저도 좀 늦게 나가봤는데 앰브런스가 10대 이상 막 온 것 같더라고요 그래갖고 부상당한 시민과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병원으로 이송되는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는 야5당과 함께 전국 집회를 시청합에서 연다고 합니다 전국노동자대회도 1차 퇴진 총골기가 있었고요 11월 20일, 12월에 연이어서 대회를 연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민교협의 교수 한 분이 나오셔서 얘기했는데 전국에서 교수들의 시극선언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경찰과의 관계입니다 먼저 경찰이 어떻게 시민들을 진압했는지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3개 지역에서 각자 개별 집회를 하고 시청합으로 모이는데 그 행진을 막으면서 아주 경렬한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 사진 잠깐 보시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노총이 합류하는 게 이렇게 집회를 어떻게든지 축소시키려고 하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집회에서도 차선을 막아서 대중들이 운집하는 것을 막으려고 경찰이 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동영상에서 보셨다 할 듯이 경찰이 달라진 점이 하나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전투모를 쓰고요 전투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전에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완전히 진압하려고 나온 거죠 그래갖고 과거로 돌아간 느낌 과거의 독재시대에 돌아간 느낌들이 날 정도였습니다 저도 봤는데 원래 민주노총 집회에서는 전차선을 다 쓸 수 있었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펜슬을 뚫어버려왔고 그런데 이제 촛불 대회 촛불 행진 집회에서부터는 경찰이 살금은이 들어왔고 아주 알밉게 들어와서 반쪽 차선만 쓰게 만들고요 많은 시민들이 뒤에 있었는데 운집회에 있었는데 길게 늘어서는 그래서 이쪽 인도와 저쪽 인도가 있었는데 저쪽 인도 8번 출구 인도 쪽에 있는 시민들은 들어오지 못하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는 지인을 만나려고 8번 출구에서 7번 출구 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막아있어 한참 돌아가서 갔습니다 우리는 8번 출구로 오던데 7번 출구 쪽에서도 우리가 많이 집회를 했잖아요 그쪽을 완전히 차단해버리고 서서문 쪽에서 오는 도로도 완전히 차단해서 경찰의 아주 계획적인 진압작전이 이루어졌던 토요일이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연설할 때 강력하게 항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경찰은 민주노총 위원장 등 집회 주최자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연행된 사람들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요 민주노총의 폭력 집회라고 합니다 허가를 다 낸 집회인데 위원장하고 지도부들을 사법 처리하는 절차에 들어갔다고 얼음장을 놓고 있습니다 더욱더 기이한 것은 한동훈이 한마디 한 겁니다 한동훈 이재명 지시로 이재명 오더로 민주노총과 촛불 행동이 움직였다 그리고 이재명 재판 이번 주에 있죠 이재명 법원 판사에게 압력을 늘려고 하는 무력 시위를 벌였다고 한동훈이 얘기했습니다 또 하나 또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국립부경대학에 경찰력이 투입됐습니다 농성 학생들을 진압했는데요 100여 명 정도 아마 투입된 것 같습니다 국립부경대학에서 윤석열 퇴진 투표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그 개시대를 막아버렸죠 학교 측에서 그러니까 학생들 한 10여 명이 충장 대행실 앞에 가서 농성을 했는데 그러나 학생들이 이제 하룬가 농성하고 해산하고 나오려고 하니까 밖에서 경찰들이 기다렸다가 학생들을 다 연행해버렸습니다 짐작처럼 들고서 말이죠 이 투표 행위를 막는 거죠 이거는 과거에 87년에 직선재개연 우리 항쟁이 기억나는 것 같은데 교내에서 밖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교내에서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윤석열 퇴진 투표를 하는 것을 막는 특히 국립부경대 외에도 부산 지역에 많은 대학에서 실시했죠 그러니까 학교 당국에서 막는 독재정권 시대와 별 차이가 없는 행가와 행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왜 이럴까요 경찰은요 과거에 전두환 시대 박정시대도 그랬지만 이 대중들이 합류한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폭력을 유발하게 만들고 그 고리를 차단하려고 하는 고위층들에 이것은 대통령실과 국정원 이쪽에서 기획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든지 시민들이 자발적 시민들이 나오는 것을 막고 합류한 것을 막으려고 하는 뭔가 공포적이고 탄압적인 분위기를 연출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 행동도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그러지 않습니까 결국 이러한 대중 참여를 저지하려고 하는 의도다 이제 지난주부터 윤석열의 육성 녹음 그리고 지난주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의 담항과 뭔가 기자회견 이것을 보고서 분노한 대중들이 시청업으로 물려나가니까 이걸 어떻게 막을 것이냐 그러면 대중들이 집회할 수 있도록 터준다거나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자유입니다 이것을 막아서 하여튼 간에 자발적 시민들이 참여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 경찰, 검찰 정권의 의도된 행태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 얘기를 제가 왜 말씀드리냐 하면 지난주 토요일도 그랬고 이 토요일에는 사실상 조직된 대중들이 나온 것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시민들도 많이 나왔습니다만 민주당 당원들 그리고 민주노총 조합원들 촛불행동의 회원들이 중심이 돼서 나왔는데 결국은 저들과의 싸움에 가장 중요한 것은 비조직된 대중들, 자발적 시민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냐가 가장 큰 관건입니다 저들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같은 이가 저렇게 말도 안 되는 거짓말과 거짓 뉴스를 퍼뜨리는 것이고 경찰이 과잉 진압을 시작한 것입니다 국립부경대도 일반 학생대중들이 참여한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결국 제 생각에는 이제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여러분 2016년, 17년도에도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왔죠 완전히 1600만 명이 나왔습니다 100만, 200만씩에서 전국에 이 자발적 시민들이 나오면서 결국은 박근혜 정권은 그 명을 다하게 됐는데 문제는 민주노총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촛불행동도 그렇고 이 자발적 시민들, 비조직된 대중들이 얼마나 집회에 나올 수 있게 환경과 공간을 만드느냐 이것이 이번 싸움의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광장에 나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미국 트럼프 선거 좀 얘기하겠습니다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했다고 그러죠 그런데 트럼프가 우크라이나 상황을 악화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윤석열은 뭘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트럼프하고 케미를 하기 위해서 골프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진짜 어이가 없습니다 네 어떻게 트럼프의 고입주의 정책이 무엇이고 트럼프가 왜 당선됐는지 그리고 국제 정책이 무엇이고 한반도가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고 이슈를 내고 그리고 워딩을 하고 한나라의 대통령이 그걸 해야 되는데 트럼프하고 골프 치면서 얘기하려고요 골프 치게 될지 안 치게 될지 트럼프가 윤석열을 미국으로 부를지 안 부를지 안 부를 확률이 크죠 트럼프가 당선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봐야 되는데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이죠 이 얘기는 제가 좀 이따 드리고요 중화일보하고 조선일보 그리고 각종 언론이 난리가 났습니다 중화일보의 강찬호 논설위원이라고 있거든요 여러분 자기 글에다가 김건희의 가스라이팅 실상을 폭로했습니다 김건희가 장관급 고위직 공기관장 인사를 한다는 얘기가 이미 파다하다 이게 중화일보의 난 기사입니다 대통령과 전화하는데 옆에서 김건희 목소리가 들린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얘기한 거죠 이건 아마 최측근이 전해줬을 거예요 대통령하고 전화하는데 아무나 할 수 있는 건 없는 거 아니에요 옆에 김건희 목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용산의 참모들과 윤석열이가 공직후보 추천을 참모들이 하면 윤석열이가 집에 물어보고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어서 헛 웃음만 나오는데요 참모진이 대통령하고 정책을 결정하면 이튿날 뒤집어지는 것이 아주 자주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산의 김건희 라인들 이 라인들이 바로 그냥 대통령에게 직보하고 호가호의한다 그러니까 비서실장이라든가 수석들은 완전히 낙동왕 오리알 돼 있는 행군이라는 겁니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흥미로운 얘기를 하나 해줬는데 용산의 한 행정관인가 누가 관련자가 엘리베터 안에서 용산의 여직원이 만났는데 엘리베터 안에서 백을 들고 있더래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이거 디올백인가요? 하고 물어봤대요 그런데 그것이 위에 보고되었고 다음날 이 비서실 직원은 아웃 방에서 왔다 그러는데 잘렸다 그럽니다 결국 중앙일보에서는 김건희가 버려야 산다 이런 것을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당한 윤석열이 불쌍하다 뭐 그런 측은지심이 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의 김대중 검은 역시 검사의 사과 대통령의 사과라는 컬럼에서 김건희를 국정농단이라고 명시했습니다 조선일보가 김건희를 국정농단이라고 명시한 것은 적시한 것은 상당히 특이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조선일보도 김건희를 버려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다 우리가 망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경향신문도 제목으로 이제 어떤 직원도 못하는 상황이다 제어장치 없는 김건희 리스크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들 내부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제가 초반에 우리 지난주에 토요일에 촛불집회, 민주노총집회, 또 촛불행진집회, 그리고 촛불행동집회 민주당 집회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트럼프 현상과 연결해서 한번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왜 미국 언론이 다 트럼프가 승리한다고 했는데 여론조사도 다 나중에는 헤리스가 치고 올라가서 트럼프가 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했는데 왜 트럼프가 압도적으로 이겨버렸을까요 대의원수가 312명인가 되죠 이런 착시현상이 왜 일어났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흐름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국내 정치에도 바로 직결되기 때문에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트럼프 지지는 지난번 대선도 그랬고 이번 대선도 마찬가지로 트럼프를 지지하는 층은 미국의 엘리트층들이라든가 전문직이라든가 리버럴리스트들이 아닙니다 미국의 주류사회가 아닌 거죠 미국의 비주류사회 흔히 얘기하면 미국의 민중 미국의 서민층들이 트럼프를 압도적으로 지지했습니다 그래서 여론조사에도 안 걸렸던 거죠 이들은 공화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이죠 이들은 트럼프 지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미국 민주당 지지자들 특히 해리스라든가 힐러리라든가 이쪽은 지금 국제주의자들입니다 금융자본을 중심으로 하는 그리고 군산 복합체라든가 그래서 전쟁을 자꾸만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국제적으로 미국의 위상과 패권을 높이기 위한 그러한 외계정책을 펴는 것이죠 그래야지만 이들의 기득권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트럼프는 중서부 지역의 국내 자본을 대변하고 있고요 민족주의적 경향이 강한 정책을 갖고 있습니다 이건 포필리즘하고 다른 경향성인 것이죠 포필리즘과 다른 경향성의 대중정치다 저는 그렇게 이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결국 트럼프가 될 수 있었던 것 압도적으로 그리고 트럼프 현상은 미국의 서민들과 힘들게 사는 사람들의 대중정치 대중들의 욕망과 욕망이 표현되고 기존의 민주당 중심의 엘리트 중심의 정치를 부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대중이 직접 확인하고 최고 권력자하고 만나는 정치를 미국의 백성들도 미국의 국민들도 원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바로 세계사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정당정치, 의회주의 정치가 퇴조하고 국민이 직접 정치를 하고 대중이 바로 권력 행사를 하려고 일어나는 현상 이것이 바로 이번 미국 대선에서 나타났고 트럼프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한국에도 여러분들 이재명 정치도 이런 현상인 것입니다 이재명 정치도 국민이 직접 대중이 직접 정치하고 만나고 정치를 움직이고 우리가 정당을 움직이고 의회를 움직이는 이러한 현상이 바로 한국에서도 이미 나타나고 있었고 지금도 나타나는 것이죠 이재명 대표가 지난 토요일날 연설에서도 국민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국민이 함께하겠다 국민 얘기를 많이 했는데 이 얘기는 바로 그러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대중들이 열광했죠 박수를 치고 그 얘기는 뭐냐 바로 이런 세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국민이 직접 정치하는 이런 흐름 트렌드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반영하고 수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미국의 민주당은 망했습니다 리버럴리스트 기득권 엘리트들이 미국의 민주당을 지배하면서 망한 거죠 지금 우리나라 한국의 민주당도 완전히 다 지난 충선에서 경선에서 이런 부분들이 반성하고 성찰했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한국의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민주당이 망했는가 기존의 엘리트들 중심으로 정치를 하면서 망했다라는 사실을 미국의 민주당의 한국의 민주당 당직자들과 국회의원들도 명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이제는 정당 엘리트들에 의해서 매개되지 않고 대중이 직접 정치를 실현하고 그 욕망을 표현한다 이것이 우리나라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미국에서도 나타났다 그것이 바로 트럭 표현상이다 이런 세계적인 조류 결국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국민을 위해서 일한다 뭐 이런 얘기보다도 바로 국민이 바로 민주당이다 국민이 바로 이재명이다 국민이 바로 키웠나다 라는 일치화 작업들 이런 작업들을 해야 이러한 거대한 대중의 흐름 세계사적인 흐름 이 부분을 쫓아갈 수 있고 새로운 정치 시대를 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찾아오는 감사합니다.